워존에서 나오는 무기들 중에 가장 똥총은 한번 투표를 넣어봤는데 전 당연히 카빈이나 우지가 꼴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사람들이 파마스를 선택했더라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파마스가 쓰기 까다로운 총은 맞는데 구린 총은 아니거든요 절대 혹시나 3.4 쓰는 사람이 어려울까봐 그냥 넣어두긴 했는데 이러면 파마스가 일반 메이티에서 한방에 죽이는 저격총이나 샷건 같은 거 제외하고 세발 원탭에 보낼 수 있는 가장 센 총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이중 이 중권인 다음에 창문으로써 이동해 파마스 샷건이야 다들 왜 이렇게 세곤 저기 있는 것 같다 정밀 공주 오 대단한다 반응 속도가 핵인데? 저게 반응 속도가 되나? 아 핵이에요 하지만 핵인데 파마스가 더 쎘다 파마스 샷건 이겼단 말이다 빗어 잘해 진짜 버려 야 트레인 상점에 뒤에 밟은 기절 아우 아 나 까밭한다 하나 둘 셋! 멋져 차량집 먹고 이렇게 딱 이동했어 아 벨 에모 와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낙하는 뜻이 너무 멋있데? 전면 야! 돼야 정지옥! 이동해! 저거 얘네 그냥 안돼요? 다 여기 이름보가 겹쳤어 목사 한 번 쓰러짐 다이슨 또 쓰러짐 길을 내렸어요 하나 다운돼 목사 하나 다운 한 명 갑바로 트럼픽 마무리 목사 하나 기다렸는데 와우 와우 아 백힛 아이씨 저 산 냉소리도 있거든요 오 오 하나 다운 오 노폐 표시 공격 오차간다 여기는 로돈 투세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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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쩀 오 오 오 앨목 오 오 내려가야되 여기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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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